안녕하세요 rt가 보이는 rt보입니다 이번에는 제우스 랩의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 덱스 모드나 닌텐도 스위치 등을 이용해서 카페에서나 출장 갈 때 등등 다양한 곳에서 휴대하면서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알리에서 제우스 랩이라는 곳에서 구매했어요 그래서 리뷰하려고 이것저것 기계에 꽂아서 사용도 해보고 다른 분들의 리뷰도 참고하려고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카멜이란 곳에서 나온 프리즘이란 휴대용 모니터랑 디자인이며 상자 구성이며 이 중국산 제우스 랩 휴대용 모니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카멜 사이트에 가보니까 중국에도 계열사가 있긴 하던데 이게 카멜에서 만든 건데 중국에선 다른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카멜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제 포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두 사이트의 설명을 봐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건지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다행히 두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카멜 휴대용 모니터를 모르던 시기에 알리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곤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은 네이버 쇼핑 등에서도 제우스 랩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모델은 화면 터치도 되고 내장 배터리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모델은 그 모델보단 이전 모델이고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터치 스크린과 내장 배터리가 없다는 거 빼고는 카멜 프리즘 모델과 외관이나 구성품 등이 거의 동일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 덱스 모드를 이용할 때는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고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에는 화면 터치의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화면 터치가 되지 않더라도 아쉽지는 않았고요 저처럼 터치 스크린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돈을 더 내셔서 비싼 모델을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휴대용 모니터를 써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반사되서 비치는 점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반사가 안 되는 논글레어 액정 제품은 솔직히 저에겐 맞지 않더라고요 논글레어 액정은 화면에 뭔가 자글자글한 게 보여서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오래 보면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제품은 반사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 어느 정도 빛이 반사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고요 화면은 정말 선명하고 화질도 나름 괜찮았어요 시야각은 보시면 이 정도이고요 HDR을 지원한다고는 한데 플스4에 연결해본 결과 HDR이 지원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냥 자체 HDR 효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일단 제가 이 모니터로 가장 많이 사용한 기능은요 닌텐도 스위치였는데요 그냥 C타입과 C타입으로 된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면 독모드가 될 것 같았지만 이런 서드파티 휴대용 도구를 이용할 때와 비슷하게 보조배터리를 이용하는 전원이나 기타 전원과는 포함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C타입으로 스위치와 모니터를 연결하더라도 닌텐도 스위치 정품 충전기를 꽂아야 독모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모니터를 이용하려면 충전기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충전기를 사용 못하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독모드를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건 아쉽긴 했습니다 삼성 덱스 모드의 경우에는 C타입2, C타입 케이블로 바로 연결하면 됐고요 보조배터리 전원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제공되는 모니터 스탠드를 세워서 이 공간에는 보조배터리나 다른 악세사리 등을 수납하시고 이 앞부분에 무선 키보드를 두시고 사용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좀 작은 글씨는 선명하진 않아서 자세히 쳐다보셔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S10의 경우에는 덱스 모드와 미러링 모드 둘 다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구글 픽셀이나 다른 폰을 연결해보니까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호환되는 휴대폰이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구매 전에 판매자분에게 호환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의 경우는요 소리는 그냥 평이한 소리를 들려줬어요 엄청 좋거나 엄청 나쁜 소리는 아니었고요 그냥 정말 무난합니다 베이스가 좀 없다는 게 아쉽긴 했어요 게임하거나 유튜브 영상 보거나 뭐 영화 보거나 하기에는 정말 뭐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듣기에는 좀 아쉬운 음색인 것 같더라고요 또 아쉬운 점은 스위치나 삼성 덱스 모드의 경우에는 스피커 출력의 변경이 가능해서 모니터 자체 스피커 말고 이어폰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소리의 출력이 변경이 안 되는 이런 크롬캐스트 이용 시에는 모니터 자체 스피커로밖에 소리 출력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니터 자체에도 이어폰 단자나 블루투스가 있어서 출력을 그쪽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덱스 모드나 스위치를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크롬캐스트 같이 소리 출력의 변경이 불가능한 제품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설정 메뉴 버튼이 너무 간소화돼서 조작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에요 메뉴 버튼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이 세 가지만 있는데요 선택이라든지 되돌아가기 버튼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메뉴 들어가셔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또 이동을 하시고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조작을 하시고 되돌아가려면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메뉴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이게 처음에는 조작이 너무 불편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간편한 편은 아니어서 한 번 설정해놓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 버튼과 되돌아가기 버튼 두 가지만 더 추가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터치스크린이 안 되고 내장 배터리가 없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휴대용 모니터 중에서 국내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다가 화면도 나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성비 휴대용 모니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인의 활용도에 맞춰서 이 모델을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터치스크린 모델을 구입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우스 랩의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를 리뷰해봤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여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